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 목표를 세우고 계획도 세워보고 잘 좀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대부분 기분이라든지 감이라든지 그리고 뭐랄까 용기, 정열, 의지 이런 걸로 밀고 가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 조금 안타까웠거든요 좀 검증된 관리 방법론을 사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관리 방법론 오늘 소개해드릴 그 방법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OKR이고 두 번째로 프로젝트 관리법입니다 목표와 핵심 결과 부분을 OKR로 명확한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법을 적용해서 계획 세우고 해야 할 일을 쪼개고 실천 과정을 점검하고 회고하고 그런 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OKR이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OKR이라는 것은요 목표와 핵심 결과 O라는 것은 Objectives 준말이고요 목표라는 뜻이에요 KR은 Key Result의 준말이고 핵심 결과라는 뜻입니다 이 O라는 것은 목표인데요 가슴을 설레게 하는 생생한 목표 야심차지만 성취 가능한 모습이어야 한다 KR이라는 것은 숫자로 정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치를 클리어해야 하는가 보통 세 가지 정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많이 사용했던 예인데 제가 OKR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때 되게 제가 몰입하고 있었던 게 수영이었거든요 그래서 1년 후에는 수영을 아주 멋지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이 목표를 세우면서 이제 상상을 해본 거죠 그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물살을 멋있게 막 착착 가르면서 앞으로 쫙 나아가는 저의 모습을 상상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목표는 상상을 해봤을 때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좀 속도를 높여보고 싶었기 때문에 자유형을 500m를 10분 안에 주파를 해봐야지 그리고 접영을 연습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접영을 1년 안에 한 50km 정도 연습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수영장 가는 습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수영장을 100번 정도 가봐야겠다 1년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1년 후에 제가 이 핵심 결과를 모두 다 100% 달성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1년 후에 수영 실력이 확실히 늘었고요 그리고 수영장에 가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OKR이라는 게 이제 인텔에서 만들고 구글에서 사용한다 기업의 전염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같은 개인이 사용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되게 즐거웠고 아침에 눈 딱 뜨면 오늘도 수영장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OKR을 개인이 사용해보면 좋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책에 담았고요 두 번째로 프로젝트 관리인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공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이게 언제 끝나야 될지 모른다거나 그렇게 애매모호한 일은 도중에 좌절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프로젝트로 설정하고 나서 관리를 하면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프로젝트의 정의를 잘 짓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것은요 이거 역시 기분이나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의된 지식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 체계에 의하면 그 정의에 의하면 독자적인 서비스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일시적인 노력이 프로젝트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독자성이고 두 번째는 일시성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것은 기한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래서 매일 아침 먹기 매일 아침 먹기 프로젝트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독자적인 창출하고 싶은 결과가 정의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30일 동안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해서 야채를 먹겠다 그래서 2kg을 감량해보겠다라고 정의를 하면 어떨까요? 일시적이죠?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독자적인 결과가 여기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건강하게 2kg을 빼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프로젝트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OKR과 프로젝트 관리를 결합을 잘해서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목표와 계획이 성공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OKR이 어디까지인지 프로젝트 관리가 어디부터인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마라톤의 예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라톤을 뛴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O라는 것은 꿀 지점이에요 목적지 어디까지 뛰어야 한다 그게 딱 있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 꿀 지점에 그 결승선에 그 리본 같은 게 딱 있고 거기에 딱 이제 가슴을 끊으면서 골이 나는 저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목표입니다 오브젝티브고요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클리어해야 되는 수치는 42.19km를 뛰어야 되겠죠 근데 얼마 정도에 뛸 것인가 한 4시간 정도라는 핵심 결과를 설정했다고 해봅시다 여기까지는 이제 OKR을 설정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프로젝트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42.19km를 4시간 안에 뛰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떤 페이스로 달려야 하는지 이걸 쪼개봤을 때 1km 지점에서 몇 분 몇 초를 달성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1시간 안에 한 10km 뛰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1km는 한 6분 안에 뛰어야 되겠죠 근데 뛰어보니까 1km 뛰었더니 한 7, 8분 걸려 그러면 현재 속도를 높여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니면 너무 빠르면 나중에 지칠 수 있기 때문에 낮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완주까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가 물은 충분히 공급되는지 내 무릎 상태는 괜찮은지 이런 걸 계속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봤더니 페이스가 조금 느린 것 같아 그러면 이 4시간이라고 정해두긴 했지만 이거를 약간 늘려서 4시간 반으로 바꿀 필요는 없는지 이런 것이 모두 프로젝트 관리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도 5단계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게 착수, 기획, 실행, 감시 및 통제 종료인데요 이거를 개인들이 적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약간 변경을 해서 제가 다시 정의를 해본 게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뚜렷한 목표와 핵심 결과를 설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로 실행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실천을 습관화하셔야 되고 네 번째로 꾸준하게 점검하고 다섯 가지로 회고와 학습을 한 다음에 뭔가 배운 게 있다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뺑뺑뺑뺑 돌리는 겁니다